안녕하세요. 이번에 피노키오에서 제명 역할을 맡았던 윤균상이라고 합니다. 진짜 어려웠어요. 차라리 기재명이 아예 사이코패스라면 그거에 미쳐버리면 되는 건데 기재명은 정말 착하고 정말 가족밖에 모르고 거기다 영특하기까지 한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분노를 느끼고 슬픔을 느껴야 그런 일까지 저지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엔 정말 감도 못잡아서 힘들어했고 많이 고민도 많이 했고 외로웠는데 조선 감독님께서 많이 조언을 해주셨죠. 기자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건 몰랐죠. 그렇게 막 돌면서 경찰서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배웠죠. 그런 걸 배웠고 그리고 뉴스 같은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해요. 저희 드라마에서 송차옥과 MBN 국장이 언론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들한테 왜곡된 보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사건을 가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실제 그게 현실에서 뉴스를 보면서 저기에 진짜 비틀어진 정보라면 되게 무섭겠다 잔인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연기를 배우다 보니까 그 전에 모델일을 했었거든요. 모델일을 하다가 군대를 갔다고 연기를 배운 건데 연기를 배우다 보니까 너무 좋아져 버린 거죠. 너무 좋아서 공부를 하고 방송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지금 회사를 만나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작품 때문에 되게 기분이 새롭죠. 저는 약간 집돌이거든요. 집에서 쉬고 자고 먹고 밀린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집에서 누워서 게임하고 저는 눈이랑 눈썹이요. 이게 몰랐는데 연기 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눈이 매력적인 눈이다. 그리고 너 눈 때문에 네 마스크에 선한 얼굴도 있는데 약간 차갑고 냉속인 얼굴도 있다. 근데 좀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눈이 저한테는 약간 무기라면 무기이지 않나 사실 장르를 가리는 배우는 아닌데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장르를 가림없이 그냥 다 보거든요. 보는데 옛날 연기를 처음 공부할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는 되게 진한 남자들 우정 얘기? 이런 게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고 이번에 피노키오 작품이 조금 다크했잖아요.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 말랑말랑한 로코 같은 거 로맨틱 코미디 같은 거도 하고 싶다.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봤던 게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작품이 남자들하고 부딪혔어요. 신이도 장군들 남탕이었고 노블레싱도 남자 수영부 남탕이었고 그다음에 갑동이도 형사팀 남탕이었고 이거는 혼자 놀았고 그래서 저는 아직 여배우랑 그런 걸 하고 싶어요라고 하지만 약간 좀 겁이 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누굴 웃길 자신은 없거든요. 재밌을 자신도 사실 없고 없는데 탐난다 보다는 하고 싶은 게 요즘에 삼시 새끼라든가 1박 2일 정글의 법칙 이런 것들 리얼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게 아 이런 거 자신 있어. 사람들한테 재밌을 거야라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여행도 가보고 그렇게 어디 가서 게임하고 놀아보고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 작품들을 시청자 여러분이 봤을 때 야 그 작품에서 윤륜상 되게 잘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조연이 됐건 주연이 됐건 뭔가 했을 때 기억에 남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큰 사랑과 관심 보여줘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하는 배우가 될 테니까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